아.. 파마스.. 이거 총알도 빨라서 후루룩 나가는데 왜 대탄을 못 끼게 해놨을까 파마스에 파마사람 이건 뭐지? 여기도 파맹이 되는 건물이야 근데 여기 맵은 조금 구려 오랜만에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맵이야 알고도 안 돼서 그런.. 아니? 안 돼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시체 떨어지는 거 개.. 개.. 개무섭다 시체가 한 박차 늦게 떨어져 여기서 레돈만 챙겨서 나가면 돼 어? 보안카드다 찡 아.. 파마스.. 아 여기 왜 이렇게 쪼끄매.. 여기 말고 다른 데 갈걸 여기 방금 보안카드 너무 구리다 왜 총알 대탄을 안.. 이거 총알도 빨라서 후루룩 나가는데 왜 대탄을 못 끼게 해놨을까 파마스에 너무 쎄서 그런가 와 진짜.. 약간 그거 같다 재난 일어난 곳에 아무도 없는 도시를 혼자 뭔가 차 타고 온 느낌 뒤늦게 출발하는 느낌 아니면 누굴 구하러 가는 느낌 그러다 뭔가 삼뚝이랑 미리 먹어서 좀 든든하다 일대일 안 질 것 같은 느낌이야 쫓기는 약하지마 사람 어휴.. 신이 주신 목숨 아껴 쓰겠습니다 이.. 이거봐 총알이 부족해 총알이 부족해 내가 말했잖아 파마스가 이래서 그래 총알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 40번 했으면 편하게 잡는 건데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또 죽을 뻔했죠? 그 LK가 난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진짜 파마스 진짜 파마스가 아니었으면 이미 잡았다고 진짜 이 목숨 우리 이거 원래 지금 죽었던 목숨이거든 아크스자 아 사건 아닌게 아쉽다 안되겠다 사건 들고 경찰을 경찰 놀이해야겠다 와.. 차 빠른 거 봐라 치고 갈라 그랬는데 장은 전을 했니? 장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나 기름 어디까지 갔어? 어 뒤졌다 안돼 안 죽어 어 기절 도링 카구팔 뒷가기 무서우니까 여기서 싸워야겠다 언제 저기까지? 파이밍을 하고 있네 야 그거 내꺼야 아 재재동기 언제? 저기까지 가서 파이밍을 하고 있네 재재동기 사라 올라가자 어떻게든 써클 위가 좋은 것 같은데 아 AK인거 좀 걸어봐 걸렸네 상투기니깐 영혼의 맞다이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 왜 기어다녀 하하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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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사람 있다 밑에 사자 뭐 저 위나 여기나 스물투명 많이 살았다 아 스크림 자동차? 아 나 차 안 타고 하고 싶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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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 따라가자 내가 아이스크림 차로 치킨 먹는 거 알려줬지 그냥 써클 끝라인에 가가지고 등지고 있으면 돼 애들이 이거 총알 많이 써야 돼가지고 꽤 생각 잘 안 하거든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왼쪽 집에 살아야 돼가지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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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낙하산 하하하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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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м 아 exceptionally 지금 procr 너 무섭다 한명 경험하는 조금 내릴게 아니었는데 소 unfold 유 무슨 소리 아 죽었네 와 쟤 이동 안하냐 아 위에도 있는데 이거 어떡해 이 난간을 헤쳐나가지 일대일대일 너 사람 아니야? 그치 엎드려있는거 사람이지 어메 수피가 아니라서 못했다 쟤가 총 마지막을 싸서 왼쪽 있는 애가 어체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살짝 작은 기대 무조건 잡아야돼 일대일 차를 야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악 기가 막힌 에서션 나이스 와 다행이다 뭔가 쏘루치킨 진짜 오랜만에 먹는 느낌이다 얼쑤 추 왜 이렇게 신나냐 나이스 그니까 쏘루치킨 자체가 요즘 너무 어려웠는데 방금 왼쪽에 있는 애가 좀 바보라 살았다 아예 배제시켜버렸다 너무 맛있다 쟤가